그룹 펜타곤이 오는 9월 6일 컴백을 앞두고 콘셉트 이미지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29일 펜타곤은 공식 SNS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데모원의 콘셉트 이미지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티저에는 부상으로 지난 활동에 함께하지 못한 멤버 옌한과 함께 레트로한 의상을 입은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펜타곤은 컴백과 동시에 오는 9월 6일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